전기 에너지 부터 분출하는 증기를 그대로 이용하거나 혹은 해당 열원으로 다른 매체의 증기를 이용하여 터빈을 움직이는 발전 형태를 말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EWK에서는 이러한 화석연료를 대체할 지속가능한 에너지인 지열에너지 발전을 위해 지열발전소의 열수기화기 응축기 및 핵심기기 특히 바이너리 사이클 용을 강점으로 개발 생산하는 지열발전설비 전문 제조업체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기업 EWK 우리가 만드는 것은 그냥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미래를 만듭니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가치를 통해 미래를 더 아름답게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약속입니다 forward to new possibilities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문기업 EWK 저희 주식회사 EWK는 지열발전 설비의 선두주자를 목표로 2009년 설립되어 ISO, ASME 등의 인증을 통해 설비 제작 기반을 마련하고 2010년 저음 지열발전 장치 및 방법에 대한 특허 출원으로 본격적인 지열발전 설비 전문 제작 업체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을 통해 보다 진보된 기술력 확보와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열수 기화기 및 대형 발전 설비 제작을 위한 제1공장과 공냉식 응축기 및 배관 제작을 위한 제2공장을 통하여 지열발전 설비에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설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EWK 주식회사 EWK의 제품은 지열발전 중 가장 효율성이 높고 비화산 지대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바이너리 사이클 발전소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이러한 바이너리 사이클 발전소의 경우 낮은 온도의 열을 이용하여 발전을 해야 하는 만큼 각 설비 제작 기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주식회사 EWK는 전산 유체 역학 및 최적 설계 기법을 이용하여 저온의 지열수를 사용하더라도 발전 효율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생산 품목으로는 뜨거운 지열수와 2차 유체 사이의 열 교환을 이용해 2차 유체를 기화시키는 열수 기화기 터빈을 통과한 후 나오는 기체를 응축시키는 장치인 응축기 지열수와 2차 유체의 열 교환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예열기 그리고 각 이키프먼트를 연결시키는 배관 및 배셀, 웰헤드 등 지열발전 설비 일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리더 EWK 저희 EWK에서는 발전 설비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발전 시 효율에 대한 개런티도 보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생산된 제품은 미국, 온두라스, 칠레,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케냐, 터키 등 전 세계의 지열발전소에 저희 EWK의 제품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기술의 혁신 지구 내부의 열에 의해 보유하고 있는 지열에너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자연친화적인 에너지로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EWK는 계속적인 연구 개발과 기술의 혁신을 통해 지열발전 설비 생산 및 지열발전소 건설에 함께하여 친환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행복과 자원의 보존 그리고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주식회사 EWK가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열발전산업을 선도하며 인류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 전 세계가 부담없이 에너지를 누리는 그날까지 주식회사 EWK가 함께하겠습니다 Ford to New Possibility